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붉은색이 당일 투표지고 당일 전체 투표에서 차지하는 당일 투표 비율이고 푸른색이 사전 투표 비율입니다. 2016년이 상단이고 2020년이 하단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과 2020년 총선을 비교하시게 되면은 랫단 특징이 관찰됩니다. 당일은 크게 낮추고 사전을 크게 높인 겁니다. 2016년에 당일은 80% 사전은 20%였습니다. 서울에 2020년에는 당일은 60% 사전을 40%를 끌어올린 겁니다. 사전 투표율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풀리기로 한 겁니다. 부산은 2016년 총선에서는 당일 투표 득표율 80% 사전 투표 득표율 약 한 10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당일 투표 득표율 60% 사전 투표 득표율 거의 40% 가깝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전 투표자 수를 계속 늘려온 겁니다. 이렇게 전국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 10년을 총결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사전 투표 조작의 핵심은 유령 사전 투표 자수를 만드는 겁니다.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것.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단이 2016년이고 하단이 2022년 또 대통령 선거입니다. 서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당일 80% 사전 20%였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는 당일 50% 사전 거의 50% 가깝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전 투표조차의 핵심은 당일 투표율을 낮추고 사전 투표를 끌어올려가지고 위조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나는 골수 보수인데 사전 투표자 수를 계속 늘리는 것이 부정선거의 시발점이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남기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 자꾸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료를 이야기하게 되면 자료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자기 주장을 주구찰장 여러분들 외치는 겁니다. 이 부산도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는 80대 20이었습니다. 당일 대사전이. 그런데 2022년 대선에서는 여러분들 한 55대 한 45로 만든 겁니다.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것으로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특별하게 이렇게 주문을 해 가지고 제야 H님이 공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에 비해가 여러분들 얼마나 늘었냐.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총선은 서울은 당일 대사전이 6대 4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의 2022년 대선에서는 거의 5대 5로 육박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 특별하게 보셔야 될 것은 사전을 가장 광분해서 늘리는 데는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인 호남권입니다. 광주 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여기는 아주 현저한 격차로 사전 투표가 높습니다. 4대 6 4대 6 4대 6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선거 공정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선관위 사람들은 계속 사전 투표를 높여 가지고 2016년에 8대 2에서 2022년에는 5대 5에서 그다음에 지금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처럼 다음번 선거에서는 다음 대선 다음에 선거에서는 여러분들 당일과 사전을 4대 6에서 그다음에 더 힘을 얻으면 뭡니까 3대 7에서 2대 8에서 1대 9로 바꿔가겠죠. 선거가 완전히 장악당하게 되면 3대 7이나 2대 8이나 1대 9로만 만들겠죠. 그리고 여러분 국민들을 완전히 체면을 걸 겁니다. 아 사전 투표율에 더 많은 인민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빵빠라빵 빵빠라빵 이렇게 유튜브 도 때리고 광고를 해 가지고 정신없는 국민들은 또 다 넋이 나가 가지고 다 사전 투표 가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고등 수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양심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전 투표를 계속 역대 선거 마다 올려 가지고 호떡 장사가 반죽을 만드는 것처럼 반죽의 가장 필수 요소가 뭡니까 위조 사전 투표자 선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세 개를 하나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총선 중간이 2020년 총선 그 다음에 하단이 2022년 대선입니다. 이 서울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대 사전이 8대 2, 6대 4, 5대 5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온 겁니다. 호떡 장사가 여러분들 호떡을 만들려면 반죽을 만드는 반죽이 뭡니까 바로 사전 투표자 수를 늘리는 겁니다. 호떡 장사가 여러분들 반죽이 사전 투표자 수를 늘리는 겁니다. 8대 2, 6대 4, 5대 5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미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뭐죠 4대 6 당일 4, 4전 6으로 이미 다 바뀐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다 쏘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종놈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냥 투표장에 와서 표만 찍고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조선사람들아 우리가 결과를 만드는 거지 너희들은 그냥 순한 양처럼 이틀간 이름 준 사전 투표에 나와서 표를 던지든 말든 관계없고 우리는 실제 사전 투표를 뻥치게 가지고 발표 사전 투표를 발표하고 거기에서 이런 위조 사전 투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8대 2, 6대 4, 5대 5 다음 선거에서 뭡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트럼 4대 6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도 결정하고 국회의원도 결정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대한민국 조작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시려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이 비율 보시기 바랍니다. 80.5% 대 19.4% 서울특별시 이걸 2020년 총선은 59.7에 40.3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대통령 선거에 더 심하게 뭘 바꾼는가 하니까 51대 48로 바꾼 겁니다. 총선보다 훨씬 더 사전 투표 비율을 8% 이상 정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죠? 호떡 장사가 반죽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반죽은 사전 투표자 수입니다. 2016년에 비해서 2022년 대통령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대 사전 비율이 80대 19였습니다. 이거를 51대 48로 늘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렸죠. 2016년 총선 대 사전 투표율이 19.5%인데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사전 투표율을 48.4% 늘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뭐죠? 웃기는 세상에 살게 된 겁니다. 코스모스님 말씀처럼 웃기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기가 차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을. 제가 오늘 이 자료를 특별하게 J.I.H님한테 부탁한 것은 테이블을 보는 것보다도 보통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막대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를 특별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렇게 선거를 여러분이 보실 때 너무 헷갈리니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을 비교해 보시면 그냥 서울만 보면 다 나옵니다. 서울만 보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